한 마디 좀 해줄래? 나중에 봐 조만간 보겠습니다 갑니다 목소리는 안 들리겠지? 왜? 안녕 잘 가 안녕 빨리 가 플러리엔 Wi Estad ika 여러분들 joka 대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8시가 넘었는데 아직도 해가 안 지고 있어요. 이제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숙사로 가는 길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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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